한반도에는 북쪽 지역으로 서식하는 검은 담비와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는 노란 목도리 담비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노란 목도리 담비만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담비는 무리를 이루며 열매부터 고라니, 노루 어린 맷돼지까지 사냥하는 포식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국에서 목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비가 고라니와 같은 유해 조수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기에는 그들의 식생활 중 대형 포유류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늑대와 호랑이와 같은 생태계 조절자로서의 역할은 발하기 어렵습니다. 담비는 아시아 곳곳에 서식하고 있으며 대형 육식 동물들이 아직 번성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작은 포식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범하게도 도시에서도 목격되어지며 고양이를 사냥하고 심지어는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증언들이 나타날 정도로 개체수는 이전보다 증가한 듯 보이며 멸종위기륨인 담비가 늘고 있는 현재 우리 자연의 생태계가 정상화되어가고 있다는 좋은 징조로 보입니다.